자 오늘 할게 위치에 따라 달라진 상관 상관의 해석을 얘기할 건데 식신하고 상관은 다른 거니까 상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식신하고 이거 둘 다 일관이 생하는 겁니다 자 생하는 건데 방향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방향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하고 식신은 음향이 똑같다 근데 상관은 음향이 다르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 음향이 다른 것 때문에 생설에 대한 작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관이 있고 이렇게 식신이 있을 때 뭐 갑일 때 병화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식신으로 생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에 이제 흐름 생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요 일관성 있게 진행되니까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꾸준하다 지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일관이 식신을 생하는 게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안정성이 생겨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얘는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상관이 되면은 상관이 되면은 얘는 일관적으로 안정적이게 지속적으로 생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이 상관은 상관이 발현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스위치 불 껐다 키듯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식신은 그냥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어요 보면은 식신이 잘 발달하는 사람은 일관적이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언행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데 상관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관도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미 상관이 있는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잘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관계에서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상대 이렇게 우리는 나와 상대를 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식신으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식신은 나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상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상관은 상대방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상대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식신도 맞춰가는 것은 가능한데 그래도 나 중심이에요 이거를 상대가 아니라 외부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외부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막 전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든 말든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식신이에요 근데 상관은 외부의 그 안위를 살핀다니까요 외부 상황을 살펴보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게 자칫 장사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그 식당 안에 마스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손소독제라던가 이런 걸 비치해놓고 아니면은 또 이제 예약지로 시스템을 바꾼다던가 뭐 확진 검진을 받았는데 확진이 아닌 사람 건강한 사람만 이렇게 예약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나가요 외부 상황을 봐가면서 그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하자면요 외부 상황이 뭔가 변하는 게 없고 바뀌는 게 없고 아예 외부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면은 상관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럴 때 스위치가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상관은 관을 깨는 거고 뭐 상관이 있으면 역정 모의를 하고 뭐 상관이 있으면 남편복이 없고 이런 거는 너무 획일화된 얘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상관이 있으면 외부 조건에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순발력이라고 또는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상관이 없는데도 순발력이 좋은데요 저는 상관이 없어도 임기응변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편인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하고 편인은 둘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상관은 얘는 행동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행동 행동적 순발력이 뛰어난 거예요 편인은 얘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순발력이 빠른 거입니다 임기응변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편인과 상관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기응변에 귀재해요 순간순간 모면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따라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꼬리를 채가서 내가 이제 말 자르고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할 건지 알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확실하게 말하는 바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의 주요한 특징들이고요 이 상관이 제가 얘기했던 아까 외부 조건에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부 조건 중에서 가장 강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력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정관이에요 상관은 이 정관이라는 놈을 보면은 바로 반응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정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질서라고요 질서 근데 기존에 있던 질서니까 우리가 이걸 구질서라고 합니다 상관은 이런 구질서를 보게 되면요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요 신질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의 질서를 색다르게 해석을 하고 뒤집어 엎고 이러는 게 이제 상관의 능력이에요 깨는 게 아니라요 물론 깨기도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깰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존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것 기존의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걸 다시 새로 만들어야겠죠 상관은 그렇게 창조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만들어낸 능력은 없어요 차라리 식신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더 잘 활용하겠죠 간단한 상관의 핵심적인 얘기들이고요 이게 사주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다르다고요 작동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간의 상관입니다 연간의 상관 연간의 상관이 있다는 것은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요 위치에 있는 거 오른쪽 가장 위에 연간에 있는 여기에 상관이 있을 때 연간 상관이라고 하죠 자 연간에 있으면은 연간에 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첫인상과 같다 첫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니까 심지어 이 연애의 자리는 원래 인성의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상관이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파격적입니다 이미지가 파격적인 이미지로 보인다고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물론 식신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상관은 그것과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독립심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인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 노출된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노출된다에요 노출된다 사람이 아니라 닭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닭 닭이 막 수십 마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백숙을 해먹어야겠어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딱 잡고 보니까 그 닭의 생년월일 시가 연에 상관이 있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노출이 돼서 선택된 거예요 연간의 상관 상관은 자 식신하고 식신은 식신은 일관을 보호해요 보호 자 식신이 일관을 보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편관이라는 것에 대응을 해서 편관이라는 살에 대응을 해서 일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식신 제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상관은 자 상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설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식신은 일관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해야지 라고 해서 생이 되는 게 식신이에요 근데 상관은 일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생이 일어나요 설기가 일어나요 외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제 여자친구 놀릴 때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 화장실을 가요 기다리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딱 나올 때 놀리키거든요 제가 이러면 놀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 소리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게 내가 아 나 소리 질러야지 놀랬으니까 이러고 소리 지르지 않죠 그게 상관이라고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눈빛이 흔들릴 거거든요 표정에서 다 드러날 거거든요 나는 이거를 꼭 누르려고 해도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숨겨져 있던 내가 숨기려고 해도 그런 게 잘 안 숨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띈다 학창 시절에 연상관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너 일어나서 발표해봐 일어나라고 찍은 그 사람이 하필이면 상관인 거예요 하필이면 만약에 연간에 정인이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찍긴 찍어요 왜냐면 모범 답안을 얘기할 거 같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연상관들을 보면은 약간 골탕 먹여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튀니까 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튀니까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연애인 연애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딱 눈에 띄어서 뭔가 난 하기 싫고 숨고 싶어도 숨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십 수백 명 중에 왜 하필 내가 거기에 뽑히냐고 물론 이제 그런 게 뽑히고 당첨이 돼야 좋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연상관은 이게 첫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좋게 얘기해서 파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반항 또는 반골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반골 뭐 하나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연상관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연상관들은 그러면은 이제 뭐 똑같은 연애 있지만 지지에 있는 건 어떻느냐 이거예요 지지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첨관하고 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첨관은 드러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에 있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해석하는 게 편해지죠 자 지지는 지지는 흐름 같은 거예요 흐름 흐름이고 환경입니다 환경 자 흐름이고 환경인데 연의 연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의 흐름이에요 집안 우리 집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위에 중조할아버지 뭐 중조할머니 그런 집안의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연지예요 자 근데 연지에 상관이 있네요 연지에 상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파격적인 집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좀 와닿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주류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류에서 벗어났다 전통적이지 않은 가문이라는 소리예요 전통적이지 않아요 신생 가문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관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조상이 사고쳤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 사주에 연지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가서 넌지시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집안에 큰 사고친 분 계시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너의 작은 외삼촌 분이 막 이러면서 이제 숨겨져 있던 가문의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뭐 역적 모의를 해서 집안이 이렇게 멸했거나 이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사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는요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겠죠 만약에 이런 상관이 긍정일 수도 있어요 연지의 상관이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연지에 이게 있다고 해서 그냥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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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주 전체의 흐름 내가 만약에 을목이에요 을목 을목인데 월이 임자야 을축의 임자예요 근데 연지의 상관이 요렇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수가 이렇게 강한데 목이 수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상관이 연지에 이렇게 있다 이거 뭐예요 상관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사주 전체를 봐도 자 이런 상관은요 긍정 오히려 조상이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상관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에 반항을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막 할아버지가 막 독립운동을 한 거지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땐 역적이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막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본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더라 그래서 막 학교에서 발표하고 막 눈에 띄고 교수님이 좋게 보고 좋게 봐가지고 막 이제 자네 대학원 갈 생각 없나 이러면서 이제 막 석박사하게 밀어주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이렇게 상관이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쉬운 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내 사주는 상관이 어디에 있어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 사주 전체를 보면 상관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서 식신 상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긍정이에요 왜냐하면 일관이 생했으니까 일관이 어떻게든 나를 드러냈잖아요 식상이 없으면 일관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식상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나를 나를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게 무식상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식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만약에 주변 사람들 사주 봐준다 이럴 때 식상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도 너를 모른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만약에 식신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식상이 없으면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갈 때 희열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 공부하면서 연간의 상관과 연지의 상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월간 상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월간에 상관이 있습니다 월간의 상관은 일관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오른쪽에 여기가 월간이니까 여기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다 만세력 넣어봤더니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그게 이제 월간 상관이에요 자 월은 월부터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리에요 관계망 같은 거예요 내 사주의 그 팔자 중에서 월간에 있는 것으로 거의 직업화 혹은 이제 격처럼 쓰이는 내가 사회활동하는 것에 대표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월의 자리는 원래는 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상관이 있네요 자 이럴 때 사주의 정관이 있냐 평관이 있느냐 혹은 무관이냐에 상관없이 월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월간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 사회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요 많잖아요 아니 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다큐를 하나 봤는데 가난에 대한 다큐였어요 가난에 대한 다큐였는데 저는 그런 다큐가 그냥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추천에 뜨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탈북자인데 탈북자가 남한에 적응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요 엄마랑 아들이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와 아들이 아사한 거예요 남한에서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시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냉장고 열어봤더니 고춧가루 몇 개 이렇게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을 추모하는 분양소 같은 게 이렇게 세워줬더라고요 그게 EBS인가 거기에서 아마 했던 거 같은데 KBS인가 EBS인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분양소에서 추모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에 가장 반응을 크게 하는 게 월간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의 역할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자리가 월에 있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은요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한 상관이에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던 것을 막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비판하는 상관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상관이 월에 있어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비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세력이 동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막 옳고 그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월간에 상관이 있으면 저거 잘못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옳다고 이렇게 지지를 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 상관에 세력이 붙는 것은 비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월에 있는 상관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 성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야당 지지하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비판하는 포지션에서 가장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게 월간에 있는 상관입니다 사회적인 역할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관이라는 것이 그리고 상관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상관이 제일 잘하는 거 감독 감시 감기 감사 이런 거 막 지켜보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월간에 있다는 것은요 국가 기관들을 그렇게 감시하겠다는 시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아 그러면 뭐 월에 있는 정관들은 잘못하는 게 눈에 안 보이나? 네 눈에 안 보여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없고 그냥 관인만 잘 돼 있잖아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보이지 잘못하는 게 잘 안 보여요 누가 봐서 잘못한 건데 내가 봤을 땐 잘하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시야 자체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보이고 너는 안 보인다고 해서 굳이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일 텐데 뭐하러 그렇게 힘을 빼세요 정치하실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속에 담아두는 게 관계를 위해서 좋습니다 상관이 있는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인다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못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느냐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격들이 제대로 쓰이면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걸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도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그럼 내가 기관에 압박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식적인 깊이라던가 자격이라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격을 잘 쓰는 겁니다 자 월지의 상관으로 가볼까요 자 월지 월지 상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월간 상관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월간은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상관이 드러나 있다 근데 월지는 상관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상관 그냥 그 천간 지지만 놓고 보자고요 지지 상관의 특징은 이거는 불만이 돼요 불만 지지에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불만이에요 왜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속으로 내가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말한 적이 없는 게 지지 상관이에요 천간에 상관 있으면은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불만이 그냥 드러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월간에 상관이니까 내 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의 불만 같은 거예요 근데 월이 똑같은 월이니까 우리 모두 전체의 불만인데 지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지 상관은요 투간 되느냐 안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 그래서 불만이 이렇게 잘 잘 모여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이 투관될 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생겨요 물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튕겨나가기도 해요 내가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지는 똑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을 보는 자리에요 부모님 자 부모님이 상관이라고요 상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불만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월지 상관들은요 어린 시절에 가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교육에서 엇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에 문제를 얘기해요 자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니까 부모님이 통제하잖아요 통제 근데 이거를 통제를 하면은 싫어하지만 어쨌든 따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월지에 있는 상관들은 통제를 하면은 거기에 바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월지 상관들은 학창시절에 풍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이에요 그게 물론 이게 나중에 커서는 그렇게 안되겠죠 근데 만약에 월지 상관이 있는데 정의인이 막 정의인이 아래위로 엄청 강하게 있어서 상관 폐인을 하고 있어요 정의인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만은 있지만 말을 잘 듣는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월지 상관이 상관 폐인되어 있으면은 어렸을 때 말 잘 들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그래요 근데 말을 잘 듣는거는 겉모습이구요 속으로는 불만이 있다고요 속으로는 자 근데 만약에 정의인이 아니라 여기에 편의인 같은게 있는거에요 편의인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얘가 이겨요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기는게 말빨이 좋아서 이기는거지 어 이게 진짜로 이긴게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기는거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상관들이 말싸움할때는 대부분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늘어져요 그게 편의인이 가세가 되어있으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5분만 얘기해도 바로 한 10개정도는 캐치할걸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상관이 편의인하고 합세해서 부모님하고 싸운다 부모님이 잘못한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말이 없어 막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너 누가 이렇게 늦게 다니래 이러면 아빠도 늦게 들어오잖아 아빠는 되고 나는 왜 안돼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게 이제 잘되는게 월지상관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드러나야 드러나야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크게 행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게 사실은 그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상처도 아니고 비수를 이렇게 후벼서 꼽는 상처예요 근데 또 상관들은 웃긴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꽂아놓고 잊어버려요 또 상관의 장점 대판 싸우고 5분 뒤에 다 까먹는다 다 까먹으니까 막 쏘아붙이고 5분 있다가 라면 먹을래? 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게 상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나는 지금 상처입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막 쏟아붙더니 갑자기 5분 뒤에 밥 먹을래?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상관 분들 만약에 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세요 그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은 상대방은 예 어하니 벙벙 할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던가 뭐 애인이라던가 뭐 아들이라던가 딸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상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쏴아붙이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거는 아 얘는 원래 그런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관의 또다른 특징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게 상관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싶어하는게 상관이고 그래서 불쌍한 척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동정표를 사는거죠 일지 상관으로 가볼까요 자 일지에 상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일지에 식신하고 비교를 하면 한방에 끝나겠죠 자 일지 식신은 나를 보호한다고요 이 보호한다는거는 심리적인 현상 심리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모두 보호받는게 일지 식신입니다 나를 유지하는거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게 일지 식신인데 상관은 뭐라고요 보호하는게 아니라고요 상관은 보호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 일지이기 때문에요 일지는 일간의 현재 상태와 똑같아요 현재 상태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갑목이다 갑목의 상태가 가장 확 쪼그라들어 있을때랑 확 드러나 있을 때가 있을거에요 갑목이 갑목이 가장 쪼그라들어 있을땐 자수 갑자일 때 쪼그라들어 있겠죠 갑자면은 이게 갑목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라고 해볼게요 무궁화 국화니까 자 무궁화가 있는데 이게 씨의 상태에 있는게 갑자에요 근데 이게 무궁화가 만개한거에요 막 가장 펼쳐져 있고 향기도 가장 강하고 가장 화려할 때 갑오에요 이게 정인이냐 상관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지의 오행이 천간의 상태를 보여주는거에요 가장 펼쳐져서 드러나있는게 이거라구요 그러면 이 일제의 상관이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 일간의 상태가 가장 단골기질이 강할 때 내가 뭐를 보더라도 다 뒤집어서 생각하는거에요 다 있는 그대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제의 상관들은요 어떠한거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제일 어이없는건 그건 그런거에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거잖아요 사실은 절대 진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일제 상관들은 이렇게 안봐요 1 더하기 1이 왜 2야 창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게 일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면요 긍정이면은 창의력으로 발휘되고 천재성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긍정이면은 근데 부정이면은 삐딱성 타는거구요 삐딱성 타는거고 약간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관 일제 상관들을 대하실 때는요 니가 맞아 이러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니가 맞아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상관은 전투력을 잃어버려요 상관은 뭔가를 봤을 때 전투력이 생기는 거라서 나랑 대치되는 상대가 있어야지 전투력이 막 나오는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대치를 할 생각이 없이 그냥 니가 맞아 해버리면은 전투력을 잃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한번씩 비꼬는 능력도 있고요 아예 기존에 있던 것은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 1 더하기 1이 창문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네요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 1 더하기 1이 창문이라는 건요 1 더하기 1이 1은 이렇게 해서 창문이 된다 이거에요 예 창문 모양이잖아요 그림 그릴 때 밧전이지만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고 많이 했는데 나만 알고 있나 이거 너무 올드한 그래서 1지 상관들은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라고 반문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1지 상관은 아닌데 거의 1지 상관에 버금갈 정도로 상관이 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구는 둥글다 그거 초등학교 시간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구가 왜 둥글냐고 막 선생님들한테 따져가지고 막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선생님도 저희 아버지한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이 설득의 요소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그 사진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절대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져요 일제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이 다 포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누가 납득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국어선생님이 국어선생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데 납득이 됐다고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국어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는 개미새끼가 축구공 위에 있으면 그 개미새끼는 축구공이 동그랗다고 생각하겠나 거기에서 이제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맞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나한테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준 사람이 과학 선생이 아니라 국어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이게 상관이구나 저는 그때 상관을 정말 지대로 배웠습니다 제 상관은 시간에 있는 거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고 당연히 그 오행의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시간 상관을 보죠 시간 특히 시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진행한다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순서가 그 순서가 연에서 연월일시순으로 진행이 돼요 연월일시순으로 그니까 연에 뭐가 있는지 월에 뭐가 있는지 일에 뭐가 있는지 시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시간에 상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대입하면은 말년이 될 거고요 인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대입하면은 결혼생활의 끝 결혼생활의 끝날 때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이게 아니다도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뭐 회사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간에 상관이 있습니다 자 시간에 상관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막판에 무슨 짓을 해요 뒤집는다 또는 번복한다 뒤집고 번복한다 말년에 뒤집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통계인데 어 제가 뭐 부부 상담을 하거나 궁합을 보거나 뭐 이런 상담들을 했겠죠 시간에 상관이 있는 모든 여자분들은 다 이혼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100%예요 아직까지 그 100%가 깨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 시간 상관인데 자녀들 다 독립했고 지금 나이 6,70이지만 남편이랑 잘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 통계예요 시간 상관은 막판에 뒤집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막판에 튀는 거예요 튄다 드러난다 노출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막 할머니인데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빨갛게 옷 입고 화려하게 말년에 튄다예요 기본적으로 말년에 튄다고요 그리고 막판에 뒤집어서 엎는다 이게 이제 시간의 상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시간에 상관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시간에만 상관이 있어야겠죠 시간에 상관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애교를 부려요 애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연히 배우자가 가장 가까우니까 보통은 네 뭐 맞아요 예 지금 막 예시들로 올라오는데 박막래 할머니 같은 경우도 할머니인데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시에 상관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역시 뭐냐면은 회사를 때려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시간 상관 특징이에요 내가 이 회사 반드시 때려친다 내가 때려치고 만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게 시간 상관이에요 이렇게 옷 자켓 안주머니 이렇게 싹 보면은 사직서를 하나 품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이거 제출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시상관이에요 시상관 시에 식신은 그냥 개인적인 만족 또 개인적인 뭐 취미라던가 이런 일 쪽으로 연결이 되는게 강하다면은 시에 상관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시에 있는 식상들은 뭐 식신에 있는 상관에 있는 상관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지는게 있어요 어려워집니다 말년에 다시 어려워지고 싶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식신하고 상관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쌓는다는 인성이고요 빨리 비워내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워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수용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식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돼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되고 시에 식상이 아니라 뭐 관인으로 이렇게 돼있다 이러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항상 인생 역전을 꿈꾸고 막판에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뒤집어 엎어볼 생각을 하는게 시간의 상관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또 일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상관의 상태가 어떤지도 봐야겠죠 그게 막 인성이 너무 많아서 억압되어 있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그런게 더 강해지고요 오히려 자 이제 시지 상관을 하고 시지 상관 자 시지는 이 위치가 비밀 공간이에요 근데 그냥 비밀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비밀 공간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가장 속 깊은 곳이 시지에요 시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심리학 관련한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 꼭 한번 심리학하고도 다 연관되는 거예요 가장 깊이 뭐가 있느냐가 문제니까 마음 가장 깊이 있는 이거는 심리학 검사로도 안 나오는 공간 같은 거예요 정말 무의식 가장 깊은 곳이 시지다 여기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지 상관은 불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지에 있으면은 이 불만이 어떤 거예요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만이라서요 절대 안 드러나는 불만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이 사람이 상관 있는 걸 몰라 술을 진탕 먹고 필름이 끊겨야 나오는 상관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상관이 일지에만 있어도 술 마시면 나오거든요 일지에만 있어도 술 좀 취하면은 불만을 얘기해요 니가 나한테 그때 이랬잖아 그거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요 저는 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술 술이 지장관이랑 지지에 있는 것들을 다 투관시키는 게 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관 없는 분들이 막 저 지장관에 무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개운 법 없나요? 술 마시면 그때 술 마실 때 관 나올 걸요 술 마실 때 이제 막 옷 여매고 막 모양이 근엄하게 딱 엄격 진지 근엄하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무식상인 분들 지장관에만 식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술 먹으면은 갑자기 만담꾼으로 변신할 거고요 재가 없다! 술 마시면 쏠 수 있어요 재를 이제 막 드러내는 거죠 술 마시고 지장관에 있던 재를 이거는 재의 이론이고요 실제의 상관은 술을 마셔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반항심, 불만 이런 리스크 또는 리스크에요 리스크 그래서 시 간에 상관이 있으면은 차라리 시 간에 있다면은 주변에 말은 해요 나 회사 때려칠 거야 나 회사 싫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시에 있는 거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겠죠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라던가 뭐 와이프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던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나 회사 싫다고 얘기하는데 시지 있으면 얘기 안해요 그러다가 운해서 갑자기 띡 튀어나오면은 말도 없이 사표를 던져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 뭐 그 운 끝나면 후회하는거지 이제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요? 혹시 술토가 시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에 있는 상관들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마지막에 뒤집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새롭게 반전시키는 거에요 반전 반전 그리고 상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또한 반전 매력이에요 반전 매력 특히 시에 있는 상관들은 언제 매력이 있냐면 입을 열 때 그니까 겉으로 보이는 시에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요 막 연월에도 상관이 있고 시에도 상관이 있고 이러면 안돼요 그렇게 연월에 없을 때 시에만 있어야 그 상관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거니까 시상관은요 그 보여지는 이미지와 입을 열었을 때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전을 꾀하는 게 시상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시에만 상관이 있는 분들은요 조신한 척 앉아있다가 입을 열면은 그때부터 본인한테 포커스가 집중이 될 거에요 만약에 뭐 3대3이든 5대5든 소개팅을 나간다 조신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입을 열어 보세요 그때 매력 발산됩니다 연월에 상관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매력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시에 있는 상관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녀를 떠나서요 남녀를 떠나서 다 통용이 됩니다 남녀를 떠나서 당연히 이게 뭐 지지의 상관이 뭐 시지의 상관이 월간으로 나갔다 어 이러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또 뭐 월지의 상관이 연간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도 달라질 거고요 어디에 통근하고 어디로 투출하고 상관이 재를 받느냐 인성을 받느냐 또는 식상이 혼잡이 됐느냐 비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한 것들의 역할이 천차만별로 영향력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들은요 기본 베이스 기본 조미료 같은 거에요 당연히 이 조미료도 다른 거랑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죠 시너지도 나고 혹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반감이 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관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주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재성이 많을 때는 상관이 순화가 돼서 뭐 상관 경관을 잘 안하고 뭐 인성을 보면은 상관 기질에 자격을 씌워서 공부를 해서 상관을 쓰고 비겁을 보면은 비겁이 상관을 보면 그런거에요 비겁이니까 주변 사람들이죠 상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하는거죠 관을 깨는 행동을 그래서 여론 형성하는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게 상관의 비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요 우리는 지금 소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소리를 못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소리에 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맞는 소리인지 뭐가 틀린 소리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확실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겁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떠든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은 쳐다본다는 소리에요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잘 접목시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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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감사합니다